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방탄소년단이 제33회 한국PD대상에서 가수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올해 정말 감사하기로 많은 사랑도 많이 받고 상도 많이 받았는데요 한국PD대상에서도 이렇게 귀한 상을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K-콘텐츠를 직접 기획하고 제작하는 PD님들이 주시는 상이라서 더욱 의미인 것 같습니다 특히 작년에 저희가 발매한 앨범 B와 디지털 싱글 다이너마이트가 해가 바뀌어 지금까지도 정말 거분한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저희의 음악을 들어주시고 자랑해주시는 많은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또 최고의 콘텐츠를 위해 밤낮을 구성하시는 박찬폐님을 비롯한 하이브스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자체 우리 멤버들과 가족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누구보다 항상 저희와 함께 해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미 여러분 너무 보고 싶고요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가지고 얼른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한 해 저희 음악으로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기쁨을 전해드린 것처럼 올 한 해도 못 참 안 되지만 열심히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상황이 좋아져서 많은 팬분들과 직접 함께 듣기며 공연하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과 어울릴 수 있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네 작년과 올해 많은 분들이 저희 음악을 통해서 위로와 힐링을 받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응용적인 에너지 덕분에 저희도 계속해서 단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지시 않는 방탄소년단 되겠습니다 네 항상 좋은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쓰시는 피디님들과 모든 제작진분들 그리고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주시는 팬 여러분과 시청자 여러분 올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까지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둘 셋 감사합니다